투표하러 가는 길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은 무려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안을 볼 수 있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이 영하 1도, 장성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는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과 장흥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 비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